1557님이 슬리피 오빠 자유로드롭이 더 무서워요? 아니면 쇼미더미니가 더 무서워요? 자유로드롭 높은 게 제일 무서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쇼미더머니를 높은 데서 하면? 어우 최악이 막 마이크도 엄청 떨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높은 데서 하면 MC를 보게 해줘요 높은 데서? 무조건 한다 무조건 이슬기씨 슬리피 또 가사 틀림 또 틀렸어요? 쇼미더미니에서요? 절었다고 하죠 절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합격했잖아요 근데 합격했죠 인별그램에서 봤어요 그 목걸이 이걸 그렇게 따기가 힘든가? 그거 남들이 다 올리길래 저도 이기면 모자도 주고 그래서 인증샷을 올렸어요 그래도 바로 다시 이어서 잘했잖아요 노련하게 네 노련하게 노련하게 감동 실화라고 사람들이 감동 실화 거긴 낮은 곳이었으니까 원래 1차 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절었던 부분을 오늘 안절구 조금만 드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방송에서 쇼미더머니에서 했던 걸 고대로 하버렸는데 곡이 딱 그 부분을 틀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때도 이 부분을 딱 틀렸어요 근데 오늘은 절지 않고 욕이 없나? 내 랩에? 중간에 욕이 있으면 멈추지 못해요? 아 아 해볼게요 예 예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제 내 길을 걸 너도 나도 날 무시했어 쇼미 몇 차에서 떨어지나 내 길을 걸고 수도꼭지처럼 뜨면 나오는 나를 보면은 질투나 배가 아프다고 그래 지금 내 위치 내가 만든 거지 내 앞에 붙는 수식어 예능 래퍼 부끄럽지 않아 어 안 까먹었다 안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 나는 낮은 것보다 높은 곳을 무서워 그거 한번 해주세요 MC 보면 시켜줘 나는 낮은 것보다 높은 곳이 무서워 높은 곳에서 MC를 시켜주면 나는 아하하하하 이거는 탈락 바로 탈락 너는 그렇게 프리가 안 되니 어떡하니 저 프리스타일을 못하겠어